에이이이이이호 아유 either 잠깐 누르세요 보세요 오늘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여기다 이에 오빠 보려고 왔지 아이고 오메오메오메 이곳을타요 오메오메오메오메 あと 좀 EQ fik aument 잠깐 누르세요 와 대박이다 아니 이거 좀 우리 사장님 진짜 아니 오늘 어떻게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다 오빠 보려고 왔지 아니 어찌 된 일이여 이것이 자기소개를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급식대가 이미영입니다 두 달 저 스케줄이 밀려있다고 네 좀 밀려있어요 박경래쌤 박경래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손맛의 고수 박경래입니다 부산 바캉스 할미컴을 김미라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오는 몽실이 김미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치 진짜 맛있겠다 오늘 근데 어떻게 정하나요? 쟤 슥이 아이가 예 맞아요 이리 와야지 아니 근데 이러면 우리가 뭐가 돼 이러면 우리가 뭐가 돼 옷은 이렇게 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러네 옷이 지금 색깔이 똑같잖아 근데 좋지만 우린 굳이 뽑기 저도 원래 굳이 뽑기 아하하하하하 두 가지 재석이 재석이 어디 가있어 예 한식 가시면 안 돼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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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게 이렇게 떨릴 일인가? 하나 뽑으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아직 보지 마세요 자 자 또 하나 재석이 마지막 아직 보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유재석이다 이 말이야 자 제가 이쪽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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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경계 진주 예 하하하하 으엑 음 으엑 으엑 너 Buddy 나 시 이번 암 확인 duy